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.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50억 클럽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. 언본이 송구스럽습니다.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선수시험 참여 등을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이번엔 특검 재직 당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. 3시간 만에 끝났던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심사는 5시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검찰은 PPT 230여 장에 박 전 특검이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경위와 차용서 등 약정을 증명할 증거를 담아 구속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. 박 전 특검 측은 약정 자체를 부인하고 실제 수수한 돈은 빌린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될 거 아닌가요?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,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. 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50억 클럽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 영상수 taken 박 전 특검 촬영i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